탄소품품 도시를 어떻게 저탄소 사회로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도심 내 승용차 유입저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자동차를 절반으로 줄인 15분 도시 이런 걸 과업지시서로 담는 건 불가능할까요? 오영훈 도정의 15분 도시는 농촌지역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평화대공원 명칭을 공원으로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플로어에서 제기됐는데요. 사실상 평화대공원 처음 취지 조성 취지와 달라진 단순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나는 게 지역구도 의원의 공약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알뜰기 비행장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설립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평화공원 조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대저급 개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속빈강정 15분 도시입니다. 속빈강정 15분 도시 지금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그리고 시범지구 기본기획수립 용역 최종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5억짜리 용역인데요. 지난 9일까지 입찰이었는데 유찰돼서 현재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엠분도시라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본 취지는 사실 기후변화 대응이란 말이죠. 탄소품품 도시를 어떻게 저탄소 사회로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엠분도시는 탄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적 도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봤는데요. 제주형 15분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와 개념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또 15분 도시의 가치와 개념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목표를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제주형 15분 도시의 기본구상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도심 내 승용차 유입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보면 이렇잖아요. 승용차의 도심 유입을 줄여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야 탄소 없는 혹은 탄소가 적은 저탄소 도시를 만들기 위한 15분 도시의 근본 지주와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자동차를 절반으로 줄인 15분 도시 이런 걸 과업지시서로 담는 건 불가능할까요. 그래서 자동차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사실 도민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차 없이 제주도에서 살라고 하면 눈앞이 좀 캄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과 효과적인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가지고 승용차 소유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해보는 상상 이런 것들이 담겨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도출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역으로 차를 끌고 다니기 불편한 도시를 만들면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런 정치적 상상력 정책적 상상력을 용역에 담아보자. 다시 말해서 병원에도 가고 걸어서 병원에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고 휠체어를 끌고 주민센터에 가기 더 편한 15분 도시가 되려면 도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이 이번 용역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아까 n분 도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고안된 정책. 그런데 농촌을 사실 도시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도시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목적인데 오영훈 도정의 15분 도시는 농촌 지역 개발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들어가는 평화공원입니다. 평화공원. 지금 시점이라면 알뜰 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이야기일 것 같네요. 네. 지난 27일 제주도유의 도민카페에서 난징 대학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주체로 알뜰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지시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좀 많았었고 그렇죠. 결국은 법안 통과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겠네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평화공원 조성에 앞서 목소리를 낸 건데요. 토론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주장이 하나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주장이 제시됐습니까 평화대공원 명칭을 공원으로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플로어에서 제기됐는데요. 평화대공원에 공원자가 붙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공원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사람이 쉬거나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의 아픔을 기념하는 곳과 좀 구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문제를 강봉수 제주대 교수가 제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날 송창관 의원도 토론회 자리를 끝까지 함께 했었거든요. 참고로 지역구 의원은 먼저 뜨셨는데 송창관 의원은 끝까지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경도시 위원장이라서 그러신 것 같고 사실상 평화대공원 처음 취지 조성 취지와 달라진 단순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듣고 보니까 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지 알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공원이라고 이름을 같이 붙여놓고 있지만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송창관 의원은 어떤 의미와 방향으로 나갈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용어나 부서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 좀 장례가 시끄러워지기도 했었는데요. 4.3 평화공원은 공원 내 기념관이 따로 존재하지만 알뜰의 비행장은 전체가 전쟁 유적의 전시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 거고요. 네.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역구 도의원의 공약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알뜰의 비행장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설립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말 그대로 진짜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면 그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고 체육센터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직접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 거군요. 네. 특히 정영식 카톨릭대 교수는 알뜰의 비행장의 경우 별도의 인위적 기념물을 추가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현장성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서사적 측면에서 좀 비어있는 부분들이 좀 있대요. 네. 그래서 9.11 추모공원이 그라운드 제로와 진주만 역사구역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등 아까 앞서 세워진 평화공원들이 있는데 전쟁 유적을 평화의 가치와 결부시키는 곳도 있고 영웅적 희생을 강조하거나 군사적 교육의 장으로만 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 이해가 가는 것이 바로 옆나라에서 군함도와 또 사도광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평화공원 조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대적읍 개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김재훈 기자가 딱 이 점을 짚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전쟁 유적지 옆에 떡하니 복합체행문화시설 같은 게 들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보호 각기 다른 욕구가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러다 관이 일방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럼 사실상 진짜 평화대공원 조성 의미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갈등 공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재훈 기자는 관과 주민 시민단체가 상호 협력 모델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감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평화대공원 조성 방식을 올해 제주평화포럼이 또 열릴 거잖아요. 여기 메인 섹션에서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 좀 활발하게 토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